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새로운 한국 레스토랑, 커피샵, 오클라우마 스테이터의 주요. 오클라우마 스테이터의 주요. 아주 즐거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클라우마 교민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새로운 한국 한식점, 커피샵, 정부총사도 재미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고기고는 미국화된 한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최근에 오클라우마에도 열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격이 만족스럽습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음식. It's Americanized and it's a blessing.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Oklahoma State Capital is located on more than 100 acres. It is only capital in the world, surrounded by working oil wells. Oklahoma 주의사당은 미국 Oklahoma 주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이 신고존주의로 안에 여러가지 장식물도 볼 만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미국 내 드라이브 드루 인기 커피 체인점입니다. 가격이 좋고 차와 스무디를 판매합니다. 오쿨라호마에 최근 열었는데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함께 가보세요. 오븐을 판매한uku. 베이직 사장에서 드라마를 만듭니다. 또 한글자위라교회는 국회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은 오븐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카페이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